세라 몇살 좀 할지 알아? 네 몇살 됐는데 정말? 세라 3살 아니야? 네 4살이야 세라 4살이야 4살 된 줄 알았어 세라 4야? 4 만들어봐 4 와아이 자시아가 7살 되는거야? 이제 3월달 되면 7살 빠르다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지? 해피 버스테이 네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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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선생님 이제 불킨다 누가 노래를 안 부르나 선생님이 눈을 커다랗게 뜨고 볼거야 저는 가장 맞게 러시아이 어이오 레디 예에에에에에에 레이디 예에에에에에 osto 뭐 잊은 옷을 확보해 친구들 친구 있으면 선생님 댄터에 간다 그랬다 안들려 그리고 목소리 안들려 준비 크게 한 번 더 시작 하필 홈페이셔유 하필 홈페이셔유 하필 홈페이셔유 하필 홈페이셔유 하필 홈페이셔유 자 얘들아 두손 사진에 다 나와 눈 뜨고 있는 친구 예수님 감사해요 우리 세라가 귀하게 이 세상에 나온지 4년이 되었어요 할머니 엄마 아빠 할아버지의 정성으로 이렇게 예쁘게 큰것도 감사하지만 특히 더 감사한거는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상조하셨고 우리 세라를 세라 엄마 아빠 가정에 귀한 선물로 주신 것 알아요 예수님 그리고 더 감사한거는 우리 세라가 이렇게 예쁜 친구들과 또 좋은 학교를 만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 세라에게 앞으로도 더 좋은 선생님 더 좋은 친구들 많이많이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 기르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손길에 함께하시고 건강으로 채워주세요 언제나 건강하셔서 우리 세라 말고도 또 조시아도 있고 헤나도 있어요 더욱더 건강하고 예쁘게 기르실 수 있는 지혜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어요 아멘